내려갈 수 있다. 이것이 세대가 바뀜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언젠간 도태되고 끊어지고 만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감염 회관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. 아까 우리 성명수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두 가지 이유 그 중에 하나 공간적인 우리 화합의 장소 또 하나는 역사성 우리가 지금 미국에 이민을 와서 우리 정말 선배님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 자녀들이 2세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아이들은 미국 사람으로 살아납니다. 그런데 우리 선배 우리 어머니들이 와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그들에게 남겨줘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남겨줄 것인가 우리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. 그 장소에 우리 선배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를 다 남겨주고 우리 아이들이 뿌리를 찾을 수 있게 정말 훌륭한 간호사 어머님들의 그동안